바울은 사도인자 20장 2.3 보니까 내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내가 달려갈 길, 여러분 달려갈 길이 달라요 코스가 주님의 사명, 사명, 의뢰복음, 사명, 사명의 날 얼마나 멋냐 이건 2.14가 심부름 받는 심부름 사자, 한마디 목숨명 내가 하나님의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목숨 걸쳐서 일하는 거 사명이요 내 죽기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은혜복음 정하는 말씀은 보금도 은혜복음 했어요 은혜복음 모르는 사람, 율법만, 윤리도덕, 철학, 시식 같은 얘기는 뭐니까 쓰레기 같은 얘기였지 진짜요 성의에 감동된 은혜복음, 은혜복음 지성소에 들어간 사람 많아 은혜복음 뭔지 주인 만난 사람 그 피해 울고 통해하고 그 사랑의 감성이 뭉클해서 막 억지로는 못 억니다 내가 가슴에 뜨거워서 불타서 막 달려가는 거지 은혜복음 때문에 저는 문혜복음이 뭔가 조금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전하고 달려가 저도 달려간다고 지난번에 잠실에 집회오고 목요일 저녁까지 집회오고 또 차타 공격에 한시 반 되고 그래갖고 내 마음에 뜨거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고 새벽 예빈도 했어요 성리의 역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막 달려가는 거예요 나 재밌어 막 이번 주에 계속 집회를 해 달려갑시다 달려가 내가 달려가는 거예요 내 가슴이 뜨거우니까 이게 하나의 은혜잖아요 오늘 본문에 길가래서 밤새도록 뛰어 올라가고 이번 주간에 오늘 오후 5시부터 세미나리 해갖고 막 한 주간 집회오고 집회오는데 와 재미있는 목사 수요일 밤 끝난 게 목요일 날 또 누가 와 저세 땡김이 딱 오네 와 토요일까지 계속 뜨네 야 좋아 안 좋아 끝까지 달려가 봅시다 한 주간 동안에 아 어떻게 올해갖고 뭐 수요일 목요일 끝나면 썩었어 그것도 달려가 버려야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행복하지요 나는 너무 재밌어 새끼니 강사 다 보면서 막 달려가 오늘 본문에서 길가래서 밤새도록 달려갔잖아요 우리 세상에 담달자꾸만 달려갑시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첫째가 뭐냐 왜냐 말씀 세운 열정까지 달려가니까 세 번째 초자 번째 역사가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을까 오늘 11절 보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베토론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왁께서 하늘에서 그런 우박덩이를 아세가리까지 내리며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칼이 죽은 자보다 우박이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도요 그렇게 달려가고 막 옥수수니까 그냥 하나님도 같이 싸워주는 거예요 우박이 이런 우박이 아니겠죠 아마 오박이 종만한 우박이 오박 때문에 그 우박 많이 해서 적사해 줄게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간단해요 하나님이 깨끗이 칼을 내주면 더 오박으로 나 깨끗이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가 나구나 초자연 역사가 나구나 할렐루야 네 번째 믿음의 기도 딱 얘기해서 해야 돼요 여우서가 해야 되나 멈춰라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녁에 초저녁부터 뛰어가갖고 새벽에 기습장전을 하고 하루 종일 싸웠거든요 그럼 몇 시간이요 20시간 싸운 거예요 피곤을 지쳤겠죠 해가 넘어가 승기를 잡았거든요 저기 도망가네 그때 자고한 거 아니고 여기서 해야 달아 멈추라 나 이거 얼마나 멋있을까 가압이 어떻게 해를 달아 멈추라 그래요 무엇에도 그런 적 없고 근데 해를 달아 멈추라고 어떻게 여우서야 내가 해를 멈추게 할 테니까 네가 기도해라 그런 말 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어요 알았어요 해들아 멈추라 백만 개 교회 10억 영원 달라고 불이 기도하니까 하나님 좋아하실까 안 좋아하실까 좋아하시죠 믿음 나보다 좋으시네 해들아 멈추라 멈추자 믿고 구하고 하나님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이고 내가 믿음을 천만 개를 구할 건데 이제 후회가 되네 아이고 겨우 백만 개나 근데 아 그렇구나 해야 달아 멈추라 근데 해야 달아 멈추라 한 것은 그 전에 우박이 때린 거 봤거든요 카 저도 하나님 기적체를 많이 느꼈기 때문에 와 역사하네 그러니까 이제 더할 수 있는 거죠 믿음의 단계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 해야 달아 멈추라 얼마나 멋있는지 역사가 나고